미스틱 스토리는 대한민국의 연예 기획사이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20길 40일에 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윤종신의 주도 아래 음악 콘텐츠를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기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음악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 산업 전반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14년 배우 전문 기획사인 가족 액터스 그리고 음악 전문 기획사인 에이팝 엔터테인먼트와 합병하여 통합 법인명을 미스틱 89 그리고 가족으로 지었다. 이후 2015년 1월 9일 사명을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였다.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는 음악 레이블과 배우 레이블을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후 2019년 3월 22일 사명을 미스틱 스토리로 변경하였다. 미스틱 스토리는 모든 콘텐츠는 스토리에서 출발한다는 회사의 방향성을 담았다. 음악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결국 좋은 이야기에 달려있다는 기조 아래 미스틱 스토리는 단순히 연예인 기획사라는 정체성을 넘어 다방면의 콘텐츠 창작 중심 회사로 나아갈 것임을 의미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